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10편 45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양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우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환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상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사랑의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떤 이는 첫눈에 반한 그 순간을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를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고 영원한 사랑의 순간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도전과 시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차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적 충만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축복에 대해 함께 묵상해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봅시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아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결혼식 축하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사랑과 연합을 노래합니다. 본문은 특히 왕과 왕후 즉 메시아와 교회의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에서 7절은 시인은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이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하나님이 직접 보고 주신 분입니다. 왕의 아름다움은 그의 외목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의 말은 생명과 사랑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그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과 은혜, 정의로움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시인은 왕후에게 즉 교회에게 건면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세상적인 가치와 우상을 버리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며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지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붙들고 있던 모든 것 즉 우리의 문화, 가족관계, 심지어는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합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단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10편 4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과 더욱 깊은 연합을 이루어가야 함을 건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왕국에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왕과 신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 연합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은 단순히 지상의 관계를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소속감 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교회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 즉 신부가 그분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도록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이 연합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정의로운 통치 아래에서 살아감으로써 더욱 깊어집니다. 20편의 신부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 우리의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치는 도전과 시험 속에서도 변함없는 희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합을 귀중하게 여기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깊은 묵상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정연합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왕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삶을 내려놓는 과정은 마치 오래된 옷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옷이 오랫동안 우리의 피부에 닿아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 나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옷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었고 그것을 벗어 던지는 것이 두려움과 공허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기 위해 예전에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검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회개로 이끌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찬양하게 만듭니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전에 삶을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사랑과 평안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만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행동까지도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옛 삶에서 붙잡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상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습관이나 생각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서 더욱 크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점차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과의 연을 끊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목적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우리의 삶을 당신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옛 삶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천상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결단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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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